오랜만에 이탈리아의 다이버 시계 전문 브랜드 스코알레가 돌아왔습니다. 스코알레의 시계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1545를 다시 한번 다뤄볼 겁니다. 1545는 작년 여름에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시리즈의 인기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때 새 상품뿐만 아니라 중고 상품까지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베젤을 비롯한 소소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있기도 해서 오늘 1545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클래식 모델을 갖고 와봤습니다. 서브마리너 우마주 모델은 이미 시장에 넘쳐나도록 많습니다만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독 이 시계를 욕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서브마리너 우마주 모델은 이미 시계를 욕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평소부터 우마주 시계를 싫어해 오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아예 클릭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545 시리즈는 제가 시리즈에 속한 많은 모델들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고 오랫동안 사용한 시기이기도 해서 장점과 단점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마주 이야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제가 이 모델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단점 내지 약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5는 요새 자주 품절 상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클래식 모델의 재고는 이 리브가 공개될 13일 오전 11시 시점으로 국내 공식 수입원인 와루아치즈의 소량의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의 가격이 최근 들어 다 인상이 됐는데 스코알레 1545의 국내 가격은 79만원으로 아직 그대로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는 것도 1545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45가 갖고 있는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브마리너 우마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소규모의 신생 브랜드인데 반해서 스코알레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다이버식의 전문 제작사입니다. 1950년에 샤를 폰뷰렌과 엘렌 폰뷰렌 부부가 스위스의 네샤텔에서 세운 폰뷰렌이라는 시계 회사를 모테로 하고 있습니다. 폰뷰렌은 50년대부터 전문적인 다이빙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이버식의 케이스를 만드는 데 특화된 회사였습니다. 엘빈 피케레즈 같은 회사가 레전드 다이버 같은 시계로 여러분들께 익숙한 슈퍼 컴프레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공급을 했듯이 폰뷰렌도 높은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식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절의 스코알레는 특히 블랑팡과의 협업으로 유명한데 블랑팡 피프티패덤스의 케이스를 스코알레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두 회사의 협업을 만들어낸 시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는 1970년대 독일 해군 특수부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피프티패덤스 분트 모델일 텐데요. 이 분트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의 케이스는 당대의 블랑팡 뿐만 아니라 호이저나 진, 독사 같은 중량급 회사의 다이버 시계들을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형태의 케이스를 사용할 시계가 요즘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스코알레의 1521입니다. 다이버 브랜드로서의 스코알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545가 아니라 1521이 더 옳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수요가 높고 인기 있는 모델은 오마주 모델인 1545고 왜 그런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왕년에 케이스를 잘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1545의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시중에 나와있는 서브마리너 오마주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으로 나왔습니다. 1545의 케이스 직경은 40mm에 러그투러그는 48mm이고 두께는 12.7mm 러그의 폭은 20mm로 우리에게 익숙한 서브마리너의 사이즈를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제 손목 사이즈 17.8cm 둘레에 맞게 줄였을 때 162g 정도가 나옵니다. 15.2cm 손목 둘레에 여성의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보면은 가는 손목에서도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고요. 17.8cm 손목 둘레에 남자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봐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손목에서도 적당한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서브마리너의 40mm가 다이버 시계의 보편적 사이즈로 군림하게 됐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이즈는 그냥 기본인 거고 스코알레 케이스와 나머지 시계들의 케이스를 구분해주는 거는 제 생각에 이 케이스가 갖고 있는 비례와 윤곽입니다. 밋밋한 직선으로 빚은 게 아니라 원작의 오이스터 케이스가 갖고 있는 선명하고 욕동적인 형태를 잘 살렸습니다. 러그의 길이와 두께 같은 것들도 뚱뚱해지기 이전까지의 90년대에 클래식한 서브마리너의 것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서브마리너가 마침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스코알레가 의도한 건 아닌데 1545는 클래식한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신 서브마리너랑도 유사한 느낌도 가지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기에만 멋진 게 아니라 착용감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직선으로 뻗어있는 일부 시계들과 다르게 1545는 측면에서 봤을 때 러그와 메탈줄 앤드링크의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잘 꺾여 있어서 손목을 잘 안아줍니다. 그래서 시계가 손목 위에서 마구 흔들리지 않아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러그의 정면에는 손으로 비빈 것 같은 상당히 거친 느낌의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90년대 서브마리너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545 시리즈의 개성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메탈줄의 정면에는 좀 더 현대적인 직선의 사틴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할 줄 몰라서 케이스의 브러쉬를 이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측면과 메탈줄의 측면에는 폴리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브마리너의 비례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지름 7mm에 높이 3mm의 오버사이즈 용도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원작의 비례를 크게 벗어나는 지점일 겁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정면에는 스코알레의 전신이었던 역사적인 폼뷰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좀 크기는 해도 이 실체감 있고 든든한 용도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크니까 풀고 잠그는 느낌도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수동 감기의 조작감이라든지 용도를 반 좀 뽑아서 날짜 창을 조작할 때의 느낌이나 용도를 뽑아서 분침을 조정할 때의 느낌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좋은 시계를 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엔진으로는 파워리저브 38시간에 시간당 진동수 28,800K의 셀리타 SW200-1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엘라보르 등급의 일 최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내외인데 제 경험상 스코알레 시계들의 오차는 플러스 10초 내외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1545의 마크2부터는 유광의 세라믹 베젤이 알루미늄 베젤 대신에 인서트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깊고 진한 검은색이고요. 마커는 음각으로 새기고 그 안에다가 흰색의 페인트를 채우는 방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60분 방향에는 야광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베젤의 가장자리에는 부채꼴의 호모양의 엣지가 새겨져 있고 베젤은 적당한 두께를 갖고 있어서 잡기가 좋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 금고 손잡이를 돌리는 듯한 경쾌한 느낌이고 클릭은 매우 선명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백플레이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베젤보다 높이가 높은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는데 내부에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이얼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시 방향의 날짜창을 2.5배 정도 확대해주는 날짜창 돋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타 회사의 제품보다 1.5.5가 나은 부분입니다. 이게 삐뚤게 붙어있거나 확대효과가 거의 없어서 짜증스러운 돋보기들이 많은데 1.5.5의 돋보기는 정렬 이슈도 없고 날짜창을 확실하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클래식 모델의 경우 유광의 딥블랙 다이얼에다가 폴리시된 크롬 테두리를 누른 야광인덱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깊고 진한 검은색의 다이얼인데 빛을 받았을 때는 이게 시계 유리의 무반사 처리와 같이 반응을 해서 푸른빛이 돌게 됩니다. 클래식 모델은 썸버스트 다이얼 같은 건 아니지만은 폴리시된 인덱스들과 이 다이얼의 색상이 빛에 재밌게 반응하는 볼 맛이 있는 다이얼입니다. 전형적인 서브마리너의 인덱스와 시분침 배치를 따르고 있는데 날짜창의 위치도 서브마리너와 같지만은 프린트의 배치만큼은 스코알레의 개성이 느껴집니다. 로고가 두 번 들어가는 거랑 6시 방향의 구부러진 상어 로고가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코알레의 전성기 때 다른 회사에 케이스를 공급해서 만들어진 시계를 보시면은 12시 방향에는 완제품 제조사의 이름이 프린트가 되고 6시 방향에는 케이스 제조사인 스코알레의 이름이 프린트가 됐었는데 1545는 그 시절의 다이얼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부러진 상어 로고가 웃는 입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스마일 다이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스마일 다이얼을 일부러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광 인덱스나 메르세데스 핸즈의 마감 그리고 프린트의 해상도 같은 걸 보시면은 70만원대 시계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봤을 때 야광인 것 같습니다. 슈퍼루미노바 C1 노류를 적용을 했는데 초반 밝기만 그럴듯하고 꽤 빨리 사그라듭니다. 그래도 부착식 야광 인덱스를 채택한 클래식 모델이 프린트 다이얼을 채택한 다른 1545 모델들보다는 살짝 야광이 나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뒤집어 보시면은 뒷면에는 아주 납작한 스크루인 케이스백이 채택이 되어 있고 샌드블라스트 된 바탕에 상어로고가 그려져 있고 그 주위로 스펙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은 너비가 20mm로 시작했다가 18mm로 좁아지고요. 클래스프 부분에서 다시 20mm로 커집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별로 없는 솔리드 앤드링크를 채택을 하고 있고 메탈줄 자체도 상당히 묵직하고 꽉 짜인 느낌입니다.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미니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조여서 길이 조정을 하는 방식도 이 가격대에선 좀 드문 방식이고 클래스프를 열어보면 꽤 듬직한 밀드 클래스프까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프에 미세 조정 구멍도 4개가 있고 의외로 다이버스 익스텐션도 숨어 있어서 잠수복 위에 찰 때 빠르게 줄길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를 감안하면 이해해야겠지만은 메탈줄의 앤드링크 모양의 그러니까 가운데 조각이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앤드링크의 모양이 케이스에 비해서 다소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부 사용자분들이 클래스프가 너무 꽉 잠기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열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별 모델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푸시 버튼을 클래스프에 달아주는 게 이런 불만들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1호 4호의 인기가 높아진 데에는 주변 환경에 변화가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있었던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들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적 장점이 부각이 되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고 비슷한 시계를 만들던 경쟁사들이 서브마리너 모델을 단종시키기로 결정하거나 부정적 논란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 자체의 매력이 없었다면 이런 주변 환경에 변화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었겠죠. 1호 4호는 서브마리너라는 보편적 디자인의 매력을 잘 받아들이면서 70만원대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여주는 가격 대비 만듦새나 스펙이 좋은 시계입니다. 한때 진호라는 회사가 1299불짜리 하이엔드 서브마리너 오마주를 내놓으면서 잘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 회사가 실은 자기네들 주장처럼 미국에서 출발한 신생회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S급 짝퉁업자가 세운 회사이고 진호가 내세웠던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다 거짓말이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진호 측의 해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인지 이제는 진호를 찾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스쿠알레가 지금보다 베젤이나 다이얼, 클레스프나 케이스의 마감 등을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호가 있었던 가격대를 공략하는 일종의 슈퍼 오마주를 내면 관심이 생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545 클래식의 마크2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